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CJ 대한통운이 싱가포르 물류기업 APL 로직스틱스 인수에 실패했습니다. 싱가포르 국영선사 NOL은 APL 로직스틱스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일본 물류기업 긴테스 월드익스프레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전에 참여했던 CJ 대한통운은 결국 고배를 들게 됐는데요. 글로벌 진출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CJ그룹 송경식 회장은 신년사에서 해외기업 M&A를 통해 CJ 대한통운을 글로벌 물류회사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1위 물류기업은 다시 해외시장에서 M&A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가는 CJ 대한통운의 APL 로직스틱스 인수가 무산됐지만 중국 및 미국 내 물류계약 수주 등 여전히 중장기 성장의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CJ 대한통운의 행보에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